군사람아 진 천일씨를 소개합니다 눈꽃에 내 사랑 당신 날아가 보였어요 이 사랑에 울려퍼치는 내 거듭 소리 내 마음 슬프게 하네요 어제도 오늘도 부산 국가에 떠나간 그님을 기다린대로 군사람아 강렬이야 니네만 들리거지 그님에게 소식 송션에 전해져요 이 인천당 이 인천당 웃는 것처럼 내 사랑 당신이 나라가 보였어요 이상 나의 넓어지는 어둠 속 내 마음이 슬프게 하네요 나라의 넓어지는 어둠 속 меч은 다른 사람은 웃는 것처럼 이제 찾아와서 여융상도 난 이 와아 너무 사랑스러워 눈을 감겨와 내가 내 마음이 슬프게 하네요 소식 손절에 전해 타고 언제든 오늘도 군산 보도가에 떠나간 빈끄림을 기와 있네 군사람은 갈매기야 군사람은 갈매기야 군사람은 갈매기야 소식 손절에 전해 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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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분 어디서 섹스콘 보는 분 드디어 어딨지? 조팔자 조팔자 그 다음에 행사비를 조팔자로 짓더라고 내가 두 여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깡토 형님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맡겼습니다. 우리 공연, 이 공연에서 미연 팔고 누름기 팔고 이런 팔아서 12월에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어려운 이웃을 놓습니다. 여러분이 팔아주는 이런 엿이 정말로 그냥 엿이 아니라 사랑의 엿이에요. 제가 간 뒤에 좀 많이 팔아주세요. 정말로 좋은게 씁니다. 정말로. 약속합니다. 12월달에 정말로 좋은 소녀소녀가 가장 높게 쓰여줍니다. 알겠죠? 네, 제가 보장합니다. 처리가 보장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곡, 제가 반인짜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박수 아, 이쪽은 박수는 안 나와 퇴 퇴 퇴 퇴 한글자막 by 한효정 매일 이나도 만날 수 있지만 잠을 속을 놓지를 못하고 뜨거운 두 마루 고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르치는 노래고 샷을 보는 밤 너무나 야속해 샷을 보는 밤 너무나 야속해 흐름이 사랑에 안 난 이 밤 좀더 길을 순 없을까 매일 이나도 만날 수 있지만 잠을 속을 놓지를 못하고 뜨거운 두 마루 고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르치는 노래 열기로 고시의 골목길 열기로 가르치는 노래 열기로 가르치는 노래 샷을 본 밤이 너무나 얄석해 우리 사랑이네 아름다운 이 밤이 조금 더 억힐 수는 없을까 매일이면 만날 수 있지만 잡을 수 없는 억힐 못하고 드디어 중앙에 도시의 모래로 깨 여름도 다른 생후에 수! 수! 앤코리 마이너는 한국군 앤코리 마이너는 한국군 아 이쪽에 안 나온다 이쪽에 시작 앤코리 마이너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앤코리 마이너가 바탕으로 이쪽이에요 앤코리 마이너가 시작 앤코리 마이너가 응 한 곡만 더 하고 시원해져요. 괜찮죠? 무슨 노래를 하는거죠? 광대? 우리, 우리들의 노래입니다. 제가 항상 나올 때, 난장님 할 때는요. 우리 풍만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광대라는 곡을 불러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가 큰 의미가 있는 곡이거든요. 우리 풍만님들의 마음을 제가 싫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죠? 네, 박수와 함께 갑니다. 남질이야 즐거워서 뻘걸루지만 모두들 지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우리 아픈 사이에 아침에 안고 웃으며 무례합니다. 우리 아픈 사과 우리 아픈 사과 저희 바이빈 시 ovat 한글자막 by 박진주 내가 덜해 인생을 걸어 오오오 동기다 두둥기동기다 내 팔자야 오늘도 춤을 춰다 두둥기동기 두둥이 오오오 동기다 두둥기동기다 어금치시로 무시시고 형 심심으로 김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지워라 괴로운 건 슬픈 건 모두 잊은 새 어디다 두둘기다 놀아 놓자 신앙에 슬프를 준다 두둘기 등길 두둘기 어린이빵 제가 어린이빵 제가 다시 한 번 박사 한 번 주세요 저기 11월 30일날도 그때 한 번 부탁드릴게요 대제대학교 동밥 콘서트를 합니다 초대 한 번 그때도 와서 도와달라고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안창군산항항 월요일하는 가수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